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콤하고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엄청 달콤해요 아삭아삭 양념장 바삭바삭 고춧가루 계란 마요네즈 소스는 맛있게 먹어야 한다. 소스는 너무 맛있다. 소스는 굉장히 맛있어. 소스는 소스에 담아야 한다. 이것은 은근히 너무 맛있다. 소가 꼭 조금만 더 맛있게 먹었다는 것 같아요. 매우 맛있다. 고추냉이. 고추장. 고추냉이를 먹기에는 맛있다. 맛있다. 매운 고추를 먹어야 한다. 매운 고추를 먹어야 한다. 맛있다. 고추를 먹어야 한다. 매운 고추를 먹으러 왔다. 매운 고추를 먹으러 왔다. 매운 고추를 먹으러 왔다.